이 얘기 하나, 이것도 자명한 얘기라서 공유하려고요. 기독교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 인간이 구원 받으려면 쉽지 않다. 예수 천국이라고 쉽게 말하지만요.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천국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다고 치죠. 애고. 애고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바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성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왔다 갔던 성령의 화신. 성령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 인간의 육신으로 온 분을 봐야 우리가 믿음이 쉽게 생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믿으라고. 쉽게 믿으라고. 그래서 인간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청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 자료가 지금 다 남아있는 게 사대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혼이 믿기가 쉽죠. 아 그렇구나 하고 성자를 믿음으로써 결국 누구를 만나요? 성령을 만나요. 내 성령을. 성자를 믿으면 결국 이 성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은 성령이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알기 위한 어떤 전초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 안의 성령을 만나서 내 안의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자라는 존재를 더 알게 되죠. 아 이런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존재는 사실 성부의 영이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에 해당되는 성자를 이해하게 돼요. 성령 그대로 살다간 사람이 있다니. 그럼 나도 성자를 본받아야겠다. 혼이 나도 성자를 본받아야겠다. 그러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 간에. 그래서 성령 그대로 이 혼이 성도가 돼서 성령 그대로 내 혼을 성화시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천국 안에 이런 얘기가 들은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다시 진리의 눈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나도 성자를 닮겠다라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를 닮아서 나도 공동상속자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도 성도가 돼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수 천국의 진실입니다.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성자를 안 믿고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갈 길은 지옥뿐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데 그걸 말하는, 그걸 막 들고 다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성령을 만난 분들이 아니라서 문제죠. 지옥을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건지. 천국 갈 분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 이해를 하는데 왜 본인하고 해당이 안 된 얘기를 왜 들고 다니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루 종일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모른다. 나는 생깔 거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자라요. 천국 간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공식이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이 마음대로 빼준다 이런 게 없어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뜻 따르는 자라요. 천국 간다. 라고 하셨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천국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제 항의를 듣고 비판하는 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셨을 때 영화에도 보면 나오죠. 두 명 더 매달려 있죠. 강도들이. 그러다 한 친구가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넌 오늘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천국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믿는다라고 말만 해도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때 강도가 심지어. 강도니까 이거 사람 해치고 사형을 당할 정도의 강도면 보통 놈 아니죠. 이런 친구도 믿는다는 말만 하고 바로 천국을 갔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강의 들으시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오해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바로잡자.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얘기가 왜 진실처럼 됐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 나라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죄사 안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건 다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 저 믿어요. 합니까. 그래, 천국 가자. 지금 이런 딱 들어도 이상한 스토리가 더 애고한테는 와닿겠죠. 그런데 그게 더 힘을 얻는다는 이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대복음에 강도들과 이렇게 마지막 매달리셨을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제가 이런 실수를 마태복음입니다. 그때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못 박히셨을 때 27장 44절인데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마태복음에는요. 옆에 있는 강도들은 예수님 같이 욕하면서 끝까지 전혀 회계라는 건 없고요. 너 하느님 아들이라며 하면서 욕하면서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강도 중에 하나가 낙원 같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7절이에요.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야 이스라엘 왕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라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또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에서도 욕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구원받은 스토리가 없어요. 마태에도 없고 마가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현장에서 본 사람의 생생한 증언이다 하면서 십자가 처형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던 요한복음도 봐볼게요. 요한복음에는 대놓고 이건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의 증언들을 내가 기록한다면서 다른 복음보다 더 이렇게 그런 이거는 현장의 증인의 얘기를 듣고 내가 기록한다 하고 현장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던 요한도 19장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셋이 못 박혔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만 나오느냐?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다른 행악자, 악을 행하던 자들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더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그 행악자 중에 하나가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호해봐라. 라고 비방하니까 다른 하나가 꾸짖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저분은 저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죄가 없는데 저렇게 우리를 위해 사형당하느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예수한테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이 말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너 오늘 나랑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이게 나와요. 일단 역사적 사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른 세 복음에서 오히려 반대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건 뭘까요? 왜 넣었을까요? 극적인 장치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렇게 멋진 고백을 못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매달려 있다가 저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저렇게 가시느니라.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신자들한테 예수님 돌아가시는 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신자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요. 지금 거의 이런 스토리 속에서 한 번 더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주 극적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평소에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구원받을 거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평소에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은 그거를 지금 이 스토리에 한 번 잘 넣어본 거예요. 극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두 명이 같이 죽었다는 얘기의 팩트인데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즉 우리 중에 한 명은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받고 안 믿은 자는 지옥간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믿는 자는 어떤 식으로 신앙 고백해야 하는가까지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거는 아주 정밀한 신학적인 핵심을요. 구원의 핵심을 강도 스토리를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강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도 나왔다면 이건 채널링 하신 겁니다. 강도가. 성령이 임해서 말하신 거지 강도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스토리로 보기에는 물이라고요. 다른 복음에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즉 이 복음에서 그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낙원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뿐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런 말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인자가 임할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올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같이 밭을 매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그때 인자가 올 때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구원받고 즉 여기서 이 말은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날 믿었다는 게 아니라 주여주여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양심대로 안 살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늘 깨어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는다. 내가.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구원받고 안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때가 언제 당할지 모른다. 이 스토리가 강도 스토리로 지금 변한 겁니다. 강도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는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 강려는 내가 데리고 낙원으로 가겠다. 전형적인 스토리인데 역사적 팩트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강도치 타다가 마지막에 한 번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발상이 참 지옥갈 발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